안녕하세요. 비버의 윗디엔드입니다. 이번 영국에서 열리는 델타 커넥션에 초청되어 심사를 받게 되는데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배틀도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. 저의 심사 기준은 일단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뭐 무브에 대한 색깔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자기만의 기술이 뿌듯하냐 그리고 이제 배틀이다 보니까 크러쉬보다는 자기만의 기술을 얼마나 완벽하게 소화하냐에 따라 많은 중점을 주고 먹고 왔고요. 네. 영국 비버에도 곧 보겠습니다. 시어선 베이스